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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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콘서트 끝나고 호텔에 왔어 How's the concert? It was awesome I'm in Chicago And it just wrapped up Our US tour here Yeah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오늘 시카고 네벌랜드가 엄청 와 황금도 엄청 크게 해주고 진짜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엄청 재밌었어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밥 안 먹어서 방금 밥 시켰는데 또 중국 여... 어? 여기 나 라이브 중 여기 어디야? 나 여기 라이브 중 알아 알아? 오케이 왔어요 잠깐 놀러올게 라이브 중 이따가 우리 밥 먹으면서 하자 여러분 제가 잠깐 나가다 올게요 아 오케이 어떻게 해? 이거 카메라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어 야 왜냐면은 저도 새로운 틱톡을 찍으러 갑니다 아마... 뭐야 스포야 스포 모르겠는데 암튼... 암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따가... 근데 아마 한국 시간은 오늘 안 올리고 다음날 올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오늘도 뭐가 잘 밑에워놨어요 오늘 기다려주세요 오... 저 요새 틱톡 전화하시군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 사실 틱톡을 굉장히 뭔가 옛날에 재미없는 줄 알고 사실 그냥 보는 것만 재밌는데 이렇게 헬멧 오니까 그런 건지 뭔가 그 와이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오... 뭔가 좀 뭔가 그런 춤을 갑자기 되게 그런 스웨이도 알려줘봐 나 잘 모르겠어 스웨이? 헝 다시 태어났어요 오기로 우와 오... 예... 오... 아무튼 제가 찍고 올게요 이따가 밥 오면 민희 씨랑 함께 한번 먹방 하겠습니다 오... 배고파 언제 오지? 나 너무 배고파 안녕 아 진짜 몇 년 보겠지? 네넘 생기지 시야 시야 갔다 올게 어허 바이 이네 이네 음... 나갔어 또 아 먼지야 배고파 줄게 왜냐면 제가 오늘 점심을 좀 늦게 먹었어요 그래서... 콘서트가 7시 반에 시작했는데 이제 그전에 사운드 체크도 하고 이제 사운드 체크 끝나고 뭐 수정하고 이제 밥 먹을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어 왜냐면 그때 사실 콘서트 하기 전에 밥 먹는 게 좀... 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배고팠거든요 근데 좀 그래도 그나마 오늘 점심을 좀 늦게 먹었으니까 아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제 거의 앵커쯤에 배가 엄청 고팠어 그래서... 한... 제가 봤을 때 한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한 한 시간 전에 밥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근데 사실 그쯤에 저희 사운드 체크 있어서 좀 애매해요 그래서 맨날 야식 야식 아니지만 늦은 저녁을 먹게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맨날... 한... 요새는 11시쯤? 11시, 12시쯤 저녁을 먹어 조금은 건강이 안 좋겠지만 그래도 밥 먹고 바로 자지 않아요 저는 밥 먹고 뭐 요새 애들은 와 장난 아니에요 운동 갑자기 누구부터 시작했지? 슈아인가? 이제 요새는 진짜 저희 미국에 와 있을 때 초반에 안 했다가 한 중간부터? 언제지? 지난주부터 갑자기 예슈아가 운동 갑자기 헬스장 간다고 한 거예요 아 근데 좀 초반부터 미연이랑 소연이가 계속 수영했지만 저랑 우연은 안 했어 왜냐면 좀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들 운동하니까 아 나도 수영이나 할까 해서 어제 수영하러 간 거죠 진짜 근데 진짜로 나 체력이 정말 안 좋아졌어 진짜 콘서트 하면 앵커쯤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체력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나는 진짜 작년에도 솔직히 우리 솔로 무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춤추고 노래를 했는데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거지 왜? 이번에는 솔직히 솔로 부분에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멤버가 무대 하고 있을 때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왜? 왜 힘들지? 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근데 진짜로 왜 이렇게 달라 진짜 1년밖에 안 지났어 일본 투어 작년 투어에 나온 거 그래서 좀 진짜 건강 관리 잘해야 되는 것 같아 다치면 안 돼요 다치면 진짜 큰일 나 그렇죠 근데 밥을 엄청 잘 챙겨 먹을 거였어요 잠도 시차 때문에 좀 늦게 자긴 한데 그래도 늦게 일어날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많이 잘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체력은 제가 좀 어떻게 뭐 좀 관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죠? 그래서 운동하러 가고 싶은 애 마음이 진짜 정말 가고 싶은데 이게 나이야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 콘서트만 해도 쉽는데 다른 애들은 어떻게 운동하러 가지?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무대 할 때가 운동 아니야 진짜 유산소 장난 아니에요 제가 했을 때 칼로리가 엄청 엄청 burn a lot of calories 였을걸요 무대 그 콘서트 한번 하면 오픈할 만약에 좀 쉬는 날에는 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근데 아마 하게 돼도 수영 할 거 같긴 해요 막 헬스장 가서 막 근력 운동이나 그런 거 진짜 못 할 거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 애베베 살려줘 나 진짜 체력이 정말 안 좋은 거 같아 진짜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맞아 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물에 안 합니다 진짜 못 하겠어서 안 해요 요즘 진짜 와 어제 슈어랑 미연이랑 소연이 아 슈어는 좀 늦게 했구나 미 제가 우기랑 수영하러 갔는데 미연이랑 소연이가 엄청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헬스장에서 둘이서 진짜 조미연 진짜 데뷔하고 나서 맨날 운동한다고 했는데 진짜 안 했잖아요 진짜 어제 제가 처음으로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와 진짜 감동받았어 진짜 진짜로 찐으로 진짜 내가 미연이를 정말 아 진짜 진짜 5년째 6년째인가 맨날 운동한다고 해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진짜 안 하겠다 싶었는데 진짜 한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진짜 놀랐어 소연이는 뭐 원래 가끔씩 이렇게 운동 그래도 꾸준히 하는 편이잖아요 저랑 우기, 소연이 이렇게 셋이서 근데 무슨 미연이 형 슈어하시죠? 원래 운동 진짜 안 하는데 뭔 웬일이야? 진짜 갑자기 다 엄청 열심히 운동하는 거야 진짜 대박이야 그래서 보기가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았어 하지만 나랑 우기는 그냥 수영했어 근데 수영도 막 그냥 뭐 10분 하다가 올라온 거 아니야 우리는 진짜 그래서 1시간 했어 수영을 그래서 꽤 힘들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너 미니씨 네 뮤비에서는 트레이너 미니씨 하지만요 실제로는 진짜 쉴 때 대화 운동하러 가요 지금 막 투어 중엔 투어 중에서는 미니 트레이너 아니에요 슬리피 미니예요 좀 좀 힘든 미니예요 또 한국 가면 이제 좀 리커버되고 나서 운동하러 가겠죠 그래서 시간 되면 운동하러 가는 편이니까 투어 중에서 진짜 못 하겠어요 진짜 못 하겠어요 네블란드 뭐예요 지금 한국 시간은 몇 시지? 1시인가? 1시 반인가? 그쯤 되겠네요 손톱 손톱 와 나 이번에 손톱 진짜 잘 유지한 것 같아요 제가 3주 동안 미국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무난하게 약간 핑크 부링부링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번 미국 투어 때 솔로 무대 달리에 하잖아요 달리에 의상이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달리에 맞춰서 이렇게 핑크 손톱 했는데 팝 언제 와? 진짜? роз σου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하트 체스wei도 될까요? 하트 나 볼 하트 좋아요 그래서 어떤 에브랜드가 저한테 무슨 미니 그 우리 이제 앨범에서 이제 랜덤으로 우리 포토카드? 맞죠? 포토카드 포토카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다 이 포즈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내가 이 포즈를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그냥 컬렉션으로 보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헤매 코디 다른 미니의 같은 포즈 이렇게 솔직히 할 포즈 많지 않아? 그래서 요즘은 좀 노력 중 요즘은 좀 다른 포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동으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귀엽잖아 이거 누가 생각했지 이거? 너무 귀엽는데? 아니면 새로운 하트 만들어볼까? 나 옛날에 그 트리플 하트 만들었는데 좀 좀 어려워서 밀다가 포기했어 새로운 하트 없나? 아 참 내가 또 라이브 하니까 다 오네 참 평소에 오진 않아 왜? 나 인사하려고 나 라이브 중 아 알고 온 거지? 나 라이브 하니까 다 오네 방금 우기도 왔어 나 왜 못생겼어? 나 우리 중구리얼 시켰는데 먹을 거야? 언니 나라씨가 운동하네 운동하러 가는데 진짜 웬일이야? 진짜 너무너무 놀 깜짝깜짝 놀래 근데 미국에 있을 때만 할 것 같아요 유럽 할 때 안 해요? 유럽 할 때 하고 이제 투어 할 때만 할 것 같아요 아니 나 투어 할 때는 오히려 못 하겠는데? 근데? 근데 가까이 그 헬스장 있으니까 응 하게 돼 뭐야? 이거 인스타 라이브야? 아니 나 그냥 가로로 이거 가로 하지? 이거 세로야? 이거 세로야? 오, 쏘리 브로 쏘리 브로 이거 세로로 이거 세로로 왜냐면 이게 나 충전 이렇게 해야 돼서 그거 꺼지는데? 짠 지금 뭐 나와있어 20 좀 많이 채웠어 네버랜드 오늘 저희 미국 투어 마지막 공연이 끝났어요 맞죠? 맞아요 아 좀 살고픈 그거 넣잖아 어 살고픈 저는 아까 젊은 먹었어요 아 이거 꼭 해 봐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뭔데? 무슨 맛이야? 아 이거 좀 넣을까? 그냥 쿠키 아니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먹어보자 한 번 그래 그래 이건 너무 맛있어 에버랜드한테 추천했고 맞춤 어? 왜 이렇게 작아? 엄청 작은데 작은 곰돌이 귀엽다 귀엽다 베베 그런 맛이야 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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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분 이거 하니야 하니 베베랑 왜 하니 비슷한 맛이야 근데 이게 막 엄청 맛있는 거 아닌데 계속 먹겠네 응 좀 내 스타일이야 음 딴 것도 있어 이것도 맛있어 여러분 아 이거 신 거잖아 미니언니가 사는데 제가 미니언니 걸 뺏겼어 아직도 먹고 있어? 그거야 근데 지금 민니는 진짜 조금씩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나를 사면은 하나를 다 먹거든요 그냥 이거 맛있으면은 과자를 응 근데 미니언니는 항상 보관해 놓고 또 먹어요 너무 신기해 이거는 아 네버랜드한테 그때 버블 했을 때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아직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마 한 3주 정도 먹을걸요 아마? 근데 엘리에이 센터가 오늘 어떻게 멈춰? 그러니까 먹다가 뭐 그만 먹고 싶어져? 진짜? 배부르면은 멈추잖아 근데 이걸로 배요 근데 나는 요새 밥 많이 먹어 밥을 많이 먹어서 이제 끝나고 저는 밥으로 끝낼 수 없어서 이제 간식 조금이라도 음 한 거를 좀 넣어야 입에 넣어야 돼 조금만 정말 대단해 대단해 뾰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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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끼거든요 어 다래끼 났어 네 근데 어 가라앉겠지? 한국 가기 전에는 낫겠죠? 찜질하는데 찜질해서? 오늘 했어 낮에 낮에 아니 다른 하트 좀 만들어 보자 뭐야 하트? 아니 나 볼 하트 너무 많이 해서 뭐가 있을까? 내가 모르겠어 뭐가 있을까? 공돌이 하트 뭐야? 어? 나 그런 거 본 거 같은데? 이거야? 어? 나 했는데 최근에 어? 아니 그 말고 뭐야? 아니 이렇게? 이렇게? 어? 나 누가 한 거 본 거 같은데? 나도 이거야? 하트 위에 또 귀가 있는 거지 이거 맞나? 이건 토끼 하트잖아 이건 토끼 어때? 이건 토끼야? 이거 어때? 그래 너 토끼잖아 그냥 토끼 하트 가만 나 고양이 어 그래 이거 토끼 고양이 괜찮은데? 귀여운데? 토끼 하트 고양이 하트 아 두 개 할까 그럼? 이렇게? 하나 가나 두 개 가나? 하나? 어려운데? 어? 아 어려워? 아니 어려운데 라고 했어 이게 토끼 같아 이게 토끼 같아 이게 토끼 같아 이게 토끼야? 어 이거야 토끼야 돼 토끼야트 고양이 하트 뭐야? 나 왜 안 닿았어 머리가 지금 머리가 지금 너의 고문자 전 들려도 돼요? 네 아 초록색 초록색 해 주게? 줄게 땡기 어떤 거 하나씩 보자 토끼야트 고양이 한번 다시 해보자 머리가 안 묶여 어 진짜 알죠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어 뭔가 도움이 안 돼 근데 여기 끝이야? 불? 어 저기 그거 얘? 하트 오븐이 어디 원래 있어요 이거? 진짜? 하트 오븐이 하트 오븐이 아 이거 있어? 뭐래? 아 아 미안 미안 네 이거 좀 마치 진짜 오래 먹는다니까 하나를 아 저거 봐 봐 봐 봐 이거 봐 아 진짜 뭐 음료수 하나 사도 그리고 요거 좀 일주일은 먹는 거 같아 요거 좀 근데 이거 아니야 어제 샀는데 아직 이건 아직 안 먹은 거고 어제는 막 물 이런 거 사면 오래 먹어야죠 토끼야트 없었다나 저는 저녁을 아까 콘서트장에서 먹고 왔어요 네 봐봤어 봐봤어 봐봤대요 담사미데이 여기서 먹어? 라이브 하대 아 담사미데이 우기 우기면 여기 뭐라고 할까 담사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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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춤추고 있어요 슈얼 먹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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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얼 운동 슈얼 먹고 운동하나? 먹는다고 할 수 없는데 운동 끝나고 먹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기다리고 훨씬 슈얼방 지나가면 슈얼 물어볼게요 우기한테 한번 얘기해줘 내 방 미니 방 원래 우기방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우기? 맞네 어 어저슈어 디모 아 근데 여기 정모한테 밥 먹기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거 같은데 왜? 안 먹을 거 같은데 진짜 어제도 엄청 많이 먹었다고요 어저슈어 어저슈어 진짜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제는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 근데 정말 미국 와서 저희가 계속 맛있는 것만 맛있는 데만 가고 맛있는 것만 먹어서 탈출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는 사람이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진짜 너무 과하게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제가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할지 몰라요 그냥 주먹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기는 말했어 응 말했는데 아직 안 먹는 거 같은데 뭐 해요 미국 음식 중에 뭐가 맛있어요? 미국 음식 중에서 근데 우리 미국 와서 미국 음식을 거의 안 먹었어요 맞아 아시안 음식도 많이 먹고 아시안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어제는 이탈리 음식 어제는 이탈리 음식 먹고 맞아 그리고 중식 계속 먹고 저 엘에 가서 태국 음식 한 번 먹고 그거 저 맛있었어 어 맞아 같이 먹지 않았지만 같이 먹지 않았지만 저 우기랑 갔고 류아인은 쇼랑 갔어 저 소연이랑 갔어 소연이는 쌤들이랑 갔어 어 결국에는 다 갔어 우리 태국 음식 진짜 맛있어 이거 태국 사람으로서 정말 찐 맛집이야 진짜 거기에서 그 뿌파포 커리 공아래 응 그거 진짜 맛있었고 나 뿌파포 말 안 먹었어 땅을 먹었어 그거 제일 유명하다 근데 진짜 응 땅을 좀 시켰어 거기는 수트라고요 수 수 수 수트? 어떻게 쓰지? S-O-T-H 그쵸? 어 진짜 찐 맛집이야 근데 이미 유명해요 이거 괜찮은데? 응 괜찮은데? 귀엽다 귀엽다 응 톰보이요 오늘 근데 시카고 내 브랜드 응원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 진짜 나도 같이 신었잖아 그렇죠 신었어 너무 대박이에요 또 위주의 마컨 얘기도 하고 뭔가 되게 재밌었어 응 워크덜 웃기대요 새로운 거 아직 못 봤어 왜요? 미안해 같이 나자 네 그때는 근데 슈아랑 하면은 진짜로 항상 놀라요 왜냐면 슈아가 맞아 진행 엄청 잘해 진짜 되게 길고 그런 거는 읽기 힘들잖아요 대본이 솔로포터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읽을 때도 엄청 잘 읽고 맞아 엄청 잘해 진행 엄청 잘해 진짜 놀랐어요 어때? 땡 그 정도는 괜찮아 참 제가 어떻게 이렇게 똥손일까요? 괜찮아요 자기 때 안 자기 자기지 왜 안 자? 왜 안 자? 왜? 자기? 자기? 아 자기야 이거 아아 그래요? 자기 자기야 자기야 자기지 이제 이겼어 이제 이겼어 미니 소 큐트 미니 소 큐트 되게 큐트 귀여워 단발이요 아니요 뭐요? 머리를 잘라니까 바로 왜 했어 아 길게 아니 근데 짧은 것도 예쁜데 엄청 근데 뭔가 이게 관리하기도 더 힘들고 맞아 생각보다 엄청 그렇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팅해야 되잖아 뭔가 머리가 길었을 때 그래도 정리 안 되면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짧으면은 답이 없어 진짜 답이 없잖아 뭐 끌 수도 없지 응 짧아서 그래서 좀 고데기 들고 다녀야겠네 이제 그니까 그렇게 좀 하기가 저 눈동손이어가지고 아무튼 저보다 좀 나아요 그래요? 네 머리는 모르겠지만 메이크업은 그래 저도 만만치 않아요 네 네 뭐 있어 뭐 좋다 뭐야 미연아 미니야 슈화 슈화 다섯 명 vs 슈화 다섯 살 슈화 다섯 살이지 슈화 다섯 살이지 다 많이 슈화 다섯 명이면 진짜 귀 터진데요 지금 슈화 한 명도 진짜 귀 터진데요 슈화 다섯 명은 절대 안 될 거 같아 우기 다섯 명도 진짜 안 될 거 같아 미니 다섯 명은 되죠 미니 다섯 명이면은 너무 좋고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행복할걸요 미니가 다섯 명이면은 계속 음... 저기서... 아니야 그리고 슈아가 다섯 명이면요 그리고 우기가 다섯 명이면요 소현이는 괜찮을 거 같긴 해요 소현이? 그나마 제일 나을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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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담 nå다 갈까? 어제 소연이가 엄청 힘들어했어요 왜요? 운동? 저 미안해 따라해도 되잖아 미안해 만약에 저거 찍어주세요 찍어달라고? 어떻게? 어떻게 찍어줘?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야? 뒤에 좀 지저분한데 아니야 여기 여기 미연이가 이렇게 뛰었어요 근데 맞아요 인정합니다 미연이가 이걸 하는 거 엄청 좋아해 제가 요즘 저쪽에 좀 살이 붙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하면 다 있어 미연이 네버랜드로도 이것을 좋아해 주겠지 근데 진짜 네버랜드도 제가 웬만해서는 뭐 저 살 가지고 저 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로 사실이에요 이게 누구만 이렇게 하면 다 있어 아 그러면 있지 근데 있어서 거기를 터는 거지 내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처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근데 저는 참을 수 없어요 너무 빨리 흔들고 싶어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해요 뭐 해요 그러면? 나도 옛날에 이런 운동 많이 했어 그래서? 그 막 30분 운동 있잖아 발 운동 30분이나 해? 응 뭐 많아 뭔가 이게 빨리 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터지기만 할 거 같아요 근육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요? 네 트래너로서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요 근육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삶질타 이렇게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또 땀꼬 하다부터 이거 하나 힘들 거 하려고 힘드네 근데 이거 식는 거 아니에요? 어 맞네 오기 언제 와 몰라 나 카톡 했는데 아 근데 뭐 방금 틱톡 찍으러 간다고 했더니 오케이 라고 했어 라고도 틱톡 찍을게요 아니 나 나 그거 찍고 싶은데 근데 좀 어려워 다 해줄게 내가 저는 미 3호 어! 터치 미 터치 미 터치 미 터치 미 자 좀 멀리 근데 그건 좀 어려워요 너무 예쁘세요 어떡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어떡해 너무 예뻐요 뭐가 3년이 너무 예쁘시고 4년이 너무 예쁘시고 너무 예뻐요 진짜 나 하고 싶은데 열심히 많이 봤는데 춤이 어려워 터치 미 터치 미 터치 미 과자 와주 와주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저도 숙고 싶은데 빠지네 자 먹방을 하겠습니다 너 먼저 먹어 으악 열지마 어떡해 너 먹어봐 테리야 나 전 형 안 먹었어 우리한테 민희가 먼저 먹는다고 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메탈이 나오면 어떡하지? 오 와우! 오 마이갓!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오 맛있는데? 당연하죠. 오기양 슈아가 골라줬어.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수완라탕! 이거는 sweet and sour soup입니다.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봤을걸? 내가? 야. 내가? 내가? 안 먹어봤어? 응. 먹어봐. 안 돼. 진짜 맛있어. 나 진짜 먹으면 안 돼. 알아서 뭐 멈추지? 그러면 보기만 해요. 왜냐면 진짜 알죠. 제가 진짜 못먹고. 알죠? 아! 언제였지? LA 때였나? 응. 아니면 달라스였나? 그때 미연이가 밤에 갑자기 배고파가지고 라면을 끌어.. 내가? 오 라면을 끌어먹었잖아. 근데 미연이가 딱 다 먹고 나서 저랑 오기한테 왜 안 말렸어. 왜 안 말려. 왜 안 말려. 왜 말려. 네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말려야지. 또 그때 배고프잖아요. 말리면 짜증낼걸요. 누구? 그래서 말려야죠. 우기. 우기야 너 핸드폰 배터리 있어? 있는데 왜? 나 곧 배터리 나가. 벌써 왔어? 야. 나 배터리 곧 나가. 네. 아니면 그냥 이걸로 계속 갈까? 근데 보보 혹시 가루로 해도 돼요? 왜 안 돼요? 그럼 내 걸로 할게. 저도 가루로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거 지금 안 돼. 배터리 없다고? 그럼 내 걸로 해. 응. 배터리 없어. 그러면 끊고 우기 계정으로 만나요. 먹방. 이따봐요. 뉴 라이프. 땡땡땡. 어떻게 꺼? 응. 어떻게 켜? 어. 택일 Graphology Aufg hedger 책 숙지